인프릴리 G25 2013년식 사량입니다.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1설의 헤드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음질전용 블루투스 APTX HD 그리고 DAC 32비트 DA 컨버터가 내동된 제품이라 아주 부드러운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헤드캡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소리 커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면서도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프리티 G25 2013년식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